그럼 이국주 술 먹을 때 텐션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치는데 솔직히 많이 먹으니까 먹다 보면 사람 텐션 떨어질 때 있잖아. 그런 적은 없어요.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. 그래서 방송에서 막 먹는 걸 많이 하는데 약간 좀. 너는 이렇게 살을 안 빼는 거야? 네? 지금 빼고 있는데요. 지금 빼고 있는데. 지금 빼고 있는데. 지금 빼고 있는데. 지금 빼고 있는데. 많이 빠졌네. 많이 빠졌네. 빼고 있는데. 빼고 있는데. 문세원만 알아봐. 문세원만. 문세원만 알아봐. 문세원만 알아봐. 너 헬스케 졌다. 아버지는 몰라. 아니야. 나는 그렇게 졌다. 이 모습 예쁘잖아. 약간 근데. 웃긴 게 제가 데뷔 때보다 지금이 20kg가 넘게 졌어요. 데뷔 때도 뚱땡이로 뽑혔는데 20kg 더 졌어요. 근데 그때는 제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근데 살이 쪘는데도 남 친구가 생기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외모가. 다가 아니구나. 그걸 느낀 거예요. 알려준 거예요. 맞아 맞아. 아니 국주가 사실. 의외로 정말 연애 고수예요. 진짜 연애 잘해요. 사실 오늘 배워야 돼. 어떻게 배워야 돼. 헤어진 지 지금 반년밖에 안 됐어요. 그래서 그런 거랑은 상관없구나.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너무 찌면 저도 이제 힘들더라고요. 저도 약간.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 수 있잖아. 안 돼서 요즘에 테니스. 테니스 켜면서. 네 그래서 그거 움직이고 이제 밤에는 회만 먹고. 회 앞에 회. 밤에는 회만 먹고. 회 앞에. 회. 회 튀는 거 아니야? 육회. 육회? 육회요? 육회가. 육회도 회 아니에요? 회가 생선하게 아니고 육회. 낡으면 낡지. 낡은 사람 진짜. 근데 저는 저는 이제 먹방을 많이 찍는데 텐션이 좀 더 술을 우선 찾아요. 그 음식에 맞는 술을. 술 한 잔 들어가면 이게 텐션이 좀 올라가요. 그러다가 이제 배부르면 이제 약간 저도 여기까지 찰 때 있잖아요. 음식이 급하게 들어가니까 맡겨져 있어. 그걸 한번 탁 탁 털어주면 얘네가 탁 탁 털어주면 얘네가 해트리스처럼 자리를 딱 잡아. 그러면 텐션이 또 올라가서 또 먹고 그러다가 안되면 흥이 오르면 이제 노래를 풀어놓으면. 맞아 맞아. 약간 그 매직 이날의 시, 시크릿. 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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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직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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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이만 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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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리, 차리 차리 차리. 엄마 엄마 이만 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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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리. 차리 차리 차리. 차리 차리. 이렇게 가는 거야. 그러면 조화도 되고 텐션도 올라가요.